장점인 전 중국 국가주석이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다 오늘 96세 일기로 사망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덩샤오팅의 후계자로 급부상한 장 전 주석은 1993년부터 10년 동안 국가주석 자리에서 중국을 통치했습니다. 1990년대 초 공산권이 몰락한 이후 혼란했던 중국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지만 천안문 사태 당시의 폭력 진압과 1999년 파룽궁 탄압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.